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사무랑 목화가 많이 나기도 했지만 서해에서 육지로 들어가는 길목의 포구라 목포로 불렸다주? 일제강점시대 목포가 수탈의 주요 거점이 된 곳도 항구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뼈아픈 눈물의 역사는 바다에 출려 흘러갔지만 목포의 북항은 여전히 서남의 권의 최대 수산물 집산지입니다. 칭칭한 해산물이 바다에서 와르르르르 쏟아지면 목포 사람들 심장은 두근두근 속도가 생명인 위판장 사람들은 말보다 손이 빠릅니다. 이렇게 북항에서 나온 생선들은 쭉쭉 뻗어나가 목포의 피를 콸콸 돌게 합니다. 펄떡이는 수산물과 함께 목포 사람들의 강인한 생명력을 끌어올리는 곳. 목포를 더 뜨겁게 하는 심장 북항으로 가보시죠. 오늘은 전라남도 목포시의 중심 북항의 서너 위판장으로 가봅니다. 목포 화면 유달산과 푸른 앞바다 항구가 떠오르는데요. 그 중에서도 항구는 부산 인천과 더불어 한국을 대표하는 수산물 집산지이자 120년이 흘러온 목포의 역사입니다. 지난 5월 목포 수협이 80년 만에 북항으로 이전해 새롭게 단장하면서 그 규모는 더 웅장해졌는데요. 목포의 해안 경관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신안과 무한 등 다도해와 제주 바다에서 조업을 마친 어선들이 이른 새벽 북항 위판장으로 속속 도착하는데요. 깜깜한 새벽 북항의 불은 3시에 켜집니다. 간밤에 도착한 수천 개의 어상자. 위판장 안은 마치 대형 냉장고처럼 얼음에 덮여 있습니다. 가장 먼저 출근해 경매를 준비하는 찬기준 씨 뭘 적고 있죠? 경매 순번이랑 수량을 적어두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2년이 채 안 된 신입이라 군기가 바짝 든 보조이자 경매 매력에 푹 빠진 청년입니다. 3시에서 3시 20분 항상 그렇게 출근하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일 텐데 그래도 뭔가 제가 이제 하루를 여는 사람인 것 같아서 그래도 좀 뿌듯하게 나오고 있어요. 안강망으로 잡힌 먹갈치를 비롯해 유자망에 걸린 참조기와 파종 다양한 생선들이 그야말로 풍년입니다. 좋은 물건에 눈떠장 콕 찍으러 속속 도착하는 샤람들. 경매가 시작되기 직전 찬기준 씨가 중요한 마이크만 차고 모자와 조끼는 벗어 던지는데요. 아 근데 제가 땀이 좀 많아가지고 그렇게 입고 하면 조끼랑 다 젖어버려서요. 아 이게 그렇게 격렬해요? 네. 이제 경매를 시작하면 정신도 없고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매일 하는 일이지만 많은 사람의 생계가 걸린 현장. 작은 실수도 나와서는 안 되기. 매번 긴장 속에 시작하는데요. 경매 보조는 20kg 정도 되는 어상자를 뒤집어 엎으며 상태와 수량을 확인시켜줍니다. 한쪽이 3개 7개. 오늘 물건들이 선도도 좋고 수량도 풍부하니 아따 오늘 분위기 화끈하네요. 좋은 물건일수록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고 수신호는 더 격렬해집니다. 생활전선이 아니라 생활전쟁터입니다. 이 물건을 잘 받고 사야지 상인들도 가서 장사를 할 것이고 중매인들도 이 물건을 사줘야지 상인들이 계속 그 중매인들한테 물건을 할 것이고요. 매일 새벽. 옥소리가 나는 거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만큼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지만 장균 씨는 청년다운 패기로 이겨냅니다. 목표에 항구가 있도록 황금어장이 된 건 위판장이 생기기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경매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파시는 저장과 운반 시설이 부족했던 시절 배 위에서 생선을 거래하던 시장을 말하는데요. 목포는 매년 10월 항구축제를 열고 이 파시를 재현하며 서남권 최대 위판 도시란 전통과 자부심을 지킵니다. 경매가 끝나자마자 북항 사람들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뒤집어 엎은 사람 따로 다시 옮겨 담는 사람 따로 있는데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사람 손은 못 당해낸다죠. 아침 장사가 달린 상인들에게 이 어상자를 보내려면 포장은 무조건 속도가 생명입니다. 신속하게 포장된 어상자는 착착 포개져 상인들의 트럭으로 정확하게 대단한 데 실려야 하는데요. 이 못 갈치 상자는 광주시 무등시장에서 팔릴 귀한 몸 되시겠습니다. 선생님,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경매의 상착 부분. 상착 그게 어떤 거예요? 이게 각 시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시장으로 서울, 광주. 이분이 최고 베테랑입니다. 그렇게 아는데 최고 베테랑입니다. 어떤 베테랑이요? 예, 물건 실어주고 최고 월요일을 했었고. 아, 그러세요? 네, 광주에서 새벽 2시에 눈 떠서 빨리 와야지 좋은 물건 사기 잡았고 싱싱한 거 내가 눈으로 봐야지 사니까. 오늘 물건은 어떠셨어요? 오늘 좋아요. 값도 맞고. 수고하셨어요. 네. 무려 20년 동안 이렇게 매일 북항을 오가는 참 부지런한 상인입니다. 참, 이분은 물건 확인하는 데만 한참 걸릴 정도로 트럭 한가득 실어 가는데요. 어머니, 오늘은 물건 뭐뭐 사셨어요? 갈치, 조기, 오징어, 서대 그랬죠. 평소보다 적게 산 게 이 정도라고, 라고라. 떨어져 보면 어쩌냐. 빨리 가야 새벽 시장 보자. 시장에 가야 돼. 아, 예. 붓고지락이 이거. 그러면 붓고지락이 그냥 갖고 와야 돼. 안 돼, 안 돼. 얼른 실어. 계속, 언제 여기다. 응, 응. 얼른 가야 한다는 그 새벽 시장이 궁금해지는데요. 사장님을 따라가 볼까요? 시내 한 목판에 자리한 목포역. 그 옆길에 재래시장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새벽부터 생선 사러 온 손님들로 북쪽이는데요. 이순이 사장님도 영업 개시 준비에 한창입니다. 좀 좋은 걸 사야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호라, 아까 새벽 경매에서 사온 싱싱한 친구들이 죄다 여기 펼쳐졌군요. 매일매일 신선한 물건들이 들어오잖아요. 장사가 이동 인구가 좀 있어. 옛날부터 내려놓던 새벽 시장이라 이동 인구가 있어서 물건들이 일단 싱싱해요. 그러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아침에 반짝 열렸다가 점심쯤 사라져서 도깨비 수산시장이라 불린다쥬. 오늘은 특히 제철 맞은 목갈치와 참조기가 풍년이라 상인도 손님도 신이 납니다. 우리 사장님도 입꼬리가 슬슬 올라가는 걸 보니 제법 많이 파신 것 같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어떻게 이렇게 장사 잘 돼요? 아니요, 안 된 거예요. 그래요? 정신 못 차려. 하루에 2개 먹어요. 3개 못 먹지. 아침을 10시이나 11시 사이 먹고 저녁에는 이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한 마리예요? 1만 5만 원. 1만 5천 원, 2만 원 술 없네요. 1만 5천 원. 이게 5만 원이네. 그게 5만 원이네. 네, 큰 걸로 줬어요. 그럼 5만 원하고 5만 원, 3만 원 주셔야 돼요. 네. 10만 원 사야 돼요. 1만 5천 원. 1만 5천 원. 1만 5천 원. 가격 밀당하고 돈까지 받는 건 시장만의 매력이죠. 조기를 사면 칼칠을 얹어줄 정도로 넘치는 인심에 사장님은 단골도 많습니다. 30년 넘게 생선을 팔며 가장 역할을 했던 순희 사장님은 모진 인생 앞에 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애 아빠가 나 30대 돌아가셔서 아들 둘 5학년 중학교 1학년 놔두고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야. 이 여자 대장부처럼. 내가 좀 긍정적인 과예요. 긍정적인 성격이요. 할 수 있어. 하면 돼. 이런 성격이야. 큰 거울을 놓고 내가 내 자신을 봐.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살아. 눈물보다 진한 땀을 뚝뚝 흘리며 기어코 웃는 날로 만들어낸 초궁정 행복 전도사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최고의 수산물에 진심인 항구와 시장 사람들. 이렇게 북항에 있고 부지런한 상인들이 있기에 목포의 심장은 늘 뜨겁게 뜁니다. 이번엔 북항에서도 작은 어선들이 많이 있는 선착장으로 가봅니다. 24시간 꺼지지 않는 북항의 불. 어둠을 뚫고 물살을 가르며 조파는 어선들이 꽤 있는데요. 매일 밤 야행성인 낙지를 잡으러 선장님들은 갯벌이 넓은 바다 쪽으로 출항합니다. 지금 낙지들이 이쪽에가 많이 안 비쳐서 좀 멀리 가는 거예요. 요즘엔 낙지가 여기서는 안 나와요? 네, 많이씩 안 나와요. 마침 영산강 민물이 목포 앞바다와 섞이는 시간이라 더 멀리 나가야 한다는데요. 1시간 남짓 달려 닻을 내린 포인트는 낙지가 많이 난다고 알려진 갯벌입니다. 미끼가 잠길 만큼 물대를 기다릴 동안 다른 선장님들과 정보를 교환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야, 여기 벌 같은 경우는. 낙지, 낙지, 낙지. 낙지, 낙지. 낙지, 낙지. 낙지, 낙지, 낙지. 야, 낙지, 낙지. 너 언제 맞아? 방금 깠잖아요. 이거 들어와, 이제 들어온 뒤 이게 낙지예요. 와, 이렇게 자라야. 아니, 이거 이렇게 잘지는 않는데. 겁나 자네. 우와. 지금 뜰락한 거예요, 지금. 우와. 이제 들어온 낙지예요, 이게. 그리고 원래 추석 거의 무렵에 낙지들이 좀 많이 뜰락을 많이 해요. 우와, 문다, 문어. 문다, 문어. 물어요? 문어. 꽃낙지라는 거예요, 꽃낙지. 꽃낙지요? 네. 이제 세 발 잔단계. 낙지가 엄청 작잖아요. 저게 한 마리에 6천 원이요? 네, 네. 이거 한 마리에. 어제 이 판가가 6천 원 나왔어요. 6천 원은 그냥 건지셨네요. 뭐 주스는 거죠, 어떻게. 이런 게 간혹가다 있어요. 저희 친구들, 서울에 있는 친구들. 와, 이거 예감이 아주 좋습니다. 선장님이 인심을 팍팍 쓰는데요. 하나 드셔보세요. 네? 드셔보시라니까요. 드셔보시라니까요. 먹을만 해요. 달달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그거 드셔보시죠. 아니요, 저는 낙지를 잘 안 먹어요. 새벽 1시쯤 되자 물이 알맞게 찼습니다. 이게 미끼입니다. 주낭, 미끼. 낙지가 좋아하는 작은 개 300마리를 미끼줄에 달아 갯벌이 쭉 떨어뜨립니다. 이게 바로 주낭으로 잡는 방법인데요. 줄을 감았다 풀었다 하며 미끼를 잡고 떠오르는 낙지를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다가 냉큼 닦으면 됩니다. 자, 이제 슬슬 입질이 올 때가 됐는데요. 세영 씨는 이 뿌연 물 속을 눈이 빠지게 보다가 시력도 많이 상했답니다. 이따가 보시면 낙지가 올라오게 되면 그게 보여요. 딱 낙지가 딱. 아, 낙지가 올라온다. 오잉? 한 바퀴를 다 돌았는데 이거 참. 이 낙지는 깜깜 무소식이네요. 아, 물이 너무 돌었네. 한때 200마리도 넘게 잡았던 11년 경력에 선장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아, 느낌이 안 좋은데요. 느낌이 안 좋아요. 그래도 빈손으로 돌아간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 좀 더 인내심을 갖고 계속 찾아보는데요. 오잉? 그런데 이때. 으악, 으악! 으악! 이 놈 잘 걸렸다. 드디어 낙지 얼굴을 보자 선장님 얼굴도 펴집니다. 준학은 이렇게 타이밍에 맞춰 낙지를 놓치지 않고 나이스 캐치 하면 되는데요. 네. 그래서 보통 작은 배로 홀로 조업합니다. 캄캄한 바다에서 고독한 듯 보이지만 잡는 재미도 꽤 쏠쏠하다는데요. 잡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힘이 나는 걸 보니 낙지가 뱃벌에 산삼이 맞긴 맞나 봅니다. 낙지가 하나 둘 잡힐수록 두 아이의 아빠인 가장의 어깨는 올라갑니다. 그래도 제법 잡힌 것 같죠. 더 욕심내지 않고 그날의 바다가 허락한 양만큼 만족하고 돌아옵니다. 여전히 깜깜한 새벽. 간밤에 잡은 싱싱한 낙지를 위판장에 내놓습니다. 크기별로 값이 달라 착착 분류해 넣어야 비로소 그날 조업이 마무리되는데요. 얘들아, 좋은 값에 팔려나가렴, 응. 몇 마리나 된 거예요? 30개예요. 여러 가지, 30개. 그러면 못 잡으면 배가 안 돼, 안 돼. 밤새 최선을 다한 선장은 다음에 만선을 기약하며 퇴근합니다. 아침이 되자 북항이 또 한 번 들썩입니다. 지난해 12월 북항에 새롭게 개장한 8호 위판장에서 30여 종의 수산물이 열띤 분위기 속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간밤에 잡힌 새발 낙지를 비롯해 싱싱한 녀석들이 가장 잘 팔리는 곳은 8호 횟집입니다. 위판장 바로 뒤에는 주 거래처인 활화의 플라자가 있는데요. 활화 유통이야말로 스피드가 생명. 신속하게 펫센터 수족관으로 직행합니다. 고, 고, 고. 감사합니다. 자연산은 무조건 거기서 와요. 자연산 육반장에서 무조건 거기서 다 들어온 거죠. 아따, 아따. 여기는 또 다른 바다 내용이. 생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산물이 가득한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싱싱한 백감은 기본. 다양한 요리로 경쟁하다 보니 여행객 사이에서 펫센터의 인기가 대단한데요. 바다 향을 듬뿍 담은 다양한 조개와 전복에 개불, 해삼, 멍게까지 아유 겁나게 많아 불어요. 아직 놀라기에는 이르다는 사장님. 불 위에서는 뭔가 맛있게 익어가고 있는데요. 목포에 오면 꼭 먹는다는 낙지, 포롱이까지. 가지수에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사장님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화려한 상차림이 이리 딱 벌어지게 입장하는데요. 주문과 동시에 위층 식당에 깔리는 접시가 하나 둘 셋 엄마야 엄마야. 이미 서른 개가 넘어가는데 아직 주인공은 나오지도 않았다면서요. 그 다음에 슬픈 거고 나오고 있어요. 너 민어 윤석 너 오늘 내 요리가 되라니? 이 귀한 몸에 칼대기 직전 사장님이 뭔가 들려주시는데요. 유빈기만 하라고. 이게 울음소리죠, 민어 울음소리. 빈을 빼고 버릴 게 없다는 민어. 고급 생선의 맛을 최고로 즐길 수 있습니다. 황이 가까우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민어를 먹을 수 있죠. 그런 안 하면 옛날에는 이 민어가 이게 화려 판장이 없어서 다 죽어서 팔았대요. 지금은 이게 화려 판장이 있어서 살아있는 걸 먹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제일 맛있어요. 20년 횟집 인생에 영광의 상처가 남았습니다. 손 마디마디 다 아파요. 다 간절이 왔어요. 계속 하니까 다 이렇게 막 이렇게. 그게 제일 힘들어요. 다른 건 힘든데 손으로 하다 보니까 손에 간절이 와요. 목포에 놀러 온 여행객들은 푸짐하게 차려진 이 맛있는 거 옆에 맛있는 거를 보며 흐뭇해집니다. 가짓수가 너무 많아서 어떤 걸 먼저 찾으러 가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바다가 오늘 처음 왔는데 다시 한번 여기 바로 와보십니다. 바다가 선사하고 목포가 차려주는 산의 진미 진수성찬 덕분에 입안 가득 행복이 찰랑찰랑 흘러넘칩니다. 바다에서 퍼올린 희망으로 차가운 새벽을 뜨겁게 달구는 북항 사람들. 매일 쏟아지는 싱싱한 수산물 덕분에 인정과 활기가 넘칩니다. 목포의 심장, 북항이 곁에 있는 한 그 펄떡이는 생명력은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낙지 탕탕이 낙지 흐름이 수라상을 받은 부분입니다. 왕이 된 부분입니다. 홍어가 빠지면 음식이 없다고 그래요. 너무 맛있네. 압력이 맛있어. 저거에 둘이 먹다가 써이주거든 모르겠네. 원래 그런 거예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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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